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! 네 일단 이렇게 큰 상을 주게 해주신 저희 아이콘닉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YG 패밀리 회사님 많은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언제나 예쁘게 꾸며주시는 우리 스텝분들 스타일리스트 헤어메이크업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이콘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상을 돌리고 싶고요 2019년에도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콘을 사랑해요! 이번에는 댄스 타포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